반갑습니다. 수능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다소 쉽게 출제가 돼서 그래서 아쉬움이 좀 더 많이 남았던 학생들이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앞에 지는 맞아, 틀려, 기응, 니은, 디귿을 바로바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간은 원소야, 나는 화합물이야, 나는 분자야. 답은 5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물분자 1개는 수소원자 2개와 산소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 다음 물분자 내의 수소와 산소의 결합은 공유 결합이야. 물분자 내에서 산소는 옥택 규칙을 만족해. CNO, 플로리는 무조건 옥택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걸로 마찬가지 5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원자의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자, 이때 탄소 화합물 같은 경우는 CHO 순서대로 맞추시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그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 내가 여기에만 수소가 있어 라는 거에 포커스를 둬서 수소원자 2개로 가겠어. 분수가 나오더라도 나중에 처리를 하시면 되니까 수소원자 2개로 맞춰가자로 해석해 주시고요. 그럼 질소원자가 몇 개다? 2개, 1개, 3개야. 그래서 질소원자 3개를 맞췄더니 산소원자가 7갠네 해결이 바로 되시죠. 그래서 답은 A, B, C 다 더해야 되니까 6, 답은 2번이야 로 가셔야 됩니다. 자, 4번을 보시면 가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야, 무극성 분자야 로 가셔야 되고요. 공유 전자쌍 개수는 3쌍, 3개죠. 공유 전자쌍 개수는 2쌍, 2개로 가셔야 돼요. 틀렸습니다. 자, Z는 플로린이기 때문에 F2에는 다중결합이 존재하지 않아 기응만 1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을 보시면 자, XY 홀 전자수 합이 5라 그랬거든. 그런데 2주기, 바닥 상태 원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그러면 2 더하기 3을 떠올렸을 거야. 자, 그런데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개수가 Y가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질소와 산소가 아닌 질소와 탄소로 가셔야 되고요. 자, X 원자는 탄소야.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2번이다. 이렇게 툭 튀어나올 정도로 연습은 되어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을 보시면 자, 탄소 동소체의 가나다에 대한 자료다 라고 얘기했고요. 1몰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된 CO2의 몰수가 60몰이야. 가가 커, 가로 가주셔야 되고요.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각은 누가 더 크다, 나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109.5도, 120도 주요. 그래서 내가 나야. 나는 109.5도야. 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부터 다, 나가 찾아주셔야 되고요. 나는 흑연이다라는 건 맞죠. 자, 그 다음 1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는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탄소 동소체주요. 그래서 탄소 원자 수는 1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는 같아. 실험식이 같아. 1g에 들어있는 원자 수는 같다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탄소 원자 한 개에 결합한 탄소 원자 수는 가가 몇 개? 세 개? 세 개로 가주셔야 되고요. 네 개로. 다가 많다라는 걸로 가주셔야 됩니다. 1번으로 가시면 돼요. 자, 해설 강의를 예비 고3 학생들이 더 많이 보겠죠. 자, 교과 과정에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개정이 되면서 빠진 부분인데 어쨌든 1페이지 문제를 푸실 때는 기익, 니은, 디귿을 바로바로 맞아, 틀려 라고 판단하는 형태로 조금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7번도 마찬가지. 두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 자, 기익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기익은 양성자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지금 양성자 개수가 변화가 없죠. 기익은 중성자로 가셔야 되고요. 니은이 양성자야라는 걸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로 올게요. 양성자 개수가 두 개가 되죠. 그럼 질량수는 3이 되고요. 절대로 여기에 놓치시면 안 되는 게 2 플러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원자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디귿. 질량수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나에서 질량수는 3이죠. 가에서 질량수도 얼마다? 3이야. 그래서 같다, 니은, 디귿, 답은 5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8번을 보시면 자, 마찬가지의 기익, 니은, 디귿을 조금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수소의 산화수가 증가하야 산화가 됐어. 자, 나에서 탄소산화수가 증가하야 산화가 됐기 때문에 환원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 다에서 보시면 Mn의 산화수는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한테 마이너스 2 우선순위를 주시면 플러스 4가 되고요. 전기음성도가 큰 Cl의 마이너스 1 우선순위를 주시면 플러스 2로 산화수는 감소해. 기익만 1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기의입니다.